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인기 정말 좋은 파리바게트가 미국 달라스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한국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국 손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국의 처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린 티가 아니죠? 그린 티가 아니죠? 그린 티가. 그린 티가 아니죠. 정말 맛있다. 어떻게 되요? 처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음... 아주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오... 조금 달콤해요. 좋아해요? 아메리칸 케이크는 다른가요? 정말 달라요. 다른 성향이 달라요.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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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케이팝을 좋아해요? 맞아요. 어떤 케이팝을 좋아해요? BTS. BTS! 저는 ARMY입니다. 당신은 ARM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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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요. 네. 바리바겟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바겟이에요. 바리바겟이에요. 네. 저는 많이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네. 무엇을 드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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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많이... 오... 여러분은 한국 음식 진학에서 만나요? 오... 오... 네. 나는 şöyle 그gan이 lives after heroin인 거에요. 스스로의orr吸이 쓰는 다음 호분에浅 nuggets07, 네. 제 Diane는 아름다워. 저는 한국 음식 진화상cciones 참가의 дев nelle 하기ña 같은 팔 And... 좋은이 Ringsmumba맓릴게요. 저는 완전하게 ud, 좋은iro문과 bottom. 제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죽을 수 있어 뭐 말해? 미국이 우리를 죽을 수 있어 너는 fast food? 네, 전부 고소하고 모든 게 고소하고 모든게 고소하고 한국의 빵을 먹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빵도 정말 맛있고 아주 소스로 그리고 제가 크로켓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보통 크리 크로켓을 얻어요 크리 크로켓은 여기 정말 좋아요 오! 크로켓! 오! 네! 너 크로켓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자, 피치 아이스티 먼저 먹어볼게요 아우! 달고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매운 커리 크로켓 근데 크로켓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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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세요? 음~~ 음~~ 굉장히 매콤한데 커리 맛이 아주 강하고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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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크로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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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라~~ 음~~ 음~~ You love korean bread!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Korean brea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